아 이 안이 렌즈 어 만지면 와봐 이거 다치겠는데? 깨지고 깼, 깨지고 떼어 그래서 이.. 이..이거를 어머 이거 어떡해, 뭐야 사진은 수지가 엉..? 좋아! 너 어디? TV 네... 이렇게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뚜하 이거 어떡하죠? 진짜 큰일 났어요 오빠 다시 못 들어오는거야? 아니야 그럼 못 들어오는 건 아니야 뚱함의 아이패드입니다 아이패드 프로입니다 아이패드 프로 우리가 이걸 한 1년 반? 2년 정도 됐지? 애패드를 산지 무려 120? 130 정도 준 것 같아 뚱함 잘 쓰고 있거든요 블로그도 하고 뭐 이것저것 공구도 하고 그래서 잘 쓰고 있는데 제가 이걸로 넷플릭스를 좀 보려다가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렸는데 이게 이렇게 아니 애플 이걸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 일이 없음? 뚜하 뚜하 아니 그냥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봐 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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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 야 유리야 이 녀석아 만지면 어떡해 유리 박혀 빠밤 좀만 좋아 깨졌어요 완전히 이거 어떡해요? 아니 이거는 너무 심하잖아 이게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깨졌어요 이게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깨졌어요 이렇게 아 근데 박살이 났습니다 아니 이게 액정이 이렇게 약해 그냥 하다가 이렇게 딱 떨어뜨렸거든? 팍 깨졌어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야 문제는 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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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弟 아 이거 근데 터치는 돼요 이렇게 터치는 그런 데 남은 시장 없어요 근데 이게 위험해서 그렇지 가루가 막 유립가루가 떨어지니까 고쳐야지 고쳐야지 이거 고치는데 엄청 비싸다고 들었는데 제가 얼마 아빠 핸드폰은 고쳤잖아 제 핸드폰이 떨어져서 액정 나가서 액정 바꿨어요 플리 뭐 아무튼 큰일났다 이거 뭐라고 하냐 아빠 이제 우리 집에서 쫓겨난다 야 아빠가 가장인데 이거 하나 깼다고 쫓겨나겠어? 엄마가 가장이야 엄마가 가장이야 엄마가 왜 가장이야 내가 가장이야 우리 다 가장이지 조용히 해봐 아이패드 수리점에 네 아이패드 수리점은? 아 네 선생님 뭐 좀 여쭤볼게요 아이패드 프로인데요 액정이 깨졌는데 바꾸레는 얼마 정도 들어요? 아이패드 프로 몇 세례야 돼요? 어 몇 세례는 잘 모르겠는데 이..이거에 나온거 전세례 같아요 한 2년 전에 산거 같은데 12.9 말씀하시는건가요? A28역도 있어요 모델 A2228 잠시만요 네 A2228 아 A2228이시면 그거 2세대 11인치이시구나 네 이거는 37만원이시죠 아 그래요? 아 네 네 액정 이게 터치해도 잘 되거든요 액정으로 바꾸면 37만원으로 주는거에요? 아니 저..저희 뭐 그거는 1차원인가? 네 그냥 뭐 아예 타너리 나갔던 요즘한테서 그냥 1차원 교체해놔 그 비용이 올 것 같아 네 아 이거 고민이 되네요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오늘 저녁은 제가 또 실값 빨리 해왔죠 엄마가 약속 나왔기 때문에 제가 김치볶음밥을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만든 김치볶음밥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김치볶음밥을 만드는 꿀팁을 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한테 저는 어 김치를 넣고 이렇게 햄을 넣고 그 다음에 저만의 비법 고추장을 좀 넣습니다 고추장을 넣어? 네 그리고요 볶을 때 밥을 넣고 참기름을 좀 듬뿍 넣어서 볶아요 그런 고소한 맛이 나면서 윤기가 잘 잘 흐르는 맛있는 김복밥이 됩니다 이게 저의 그리고 햄을 많이 넣어요 햄을 좋아해요 이게 이름이 뚜김뽑이에요 뚜김뽑 왜? 뚜김뽑밥 뚜김뽑밥 뚜김뽑에 김치볶음밥 아 그렇구나 어 맛있다 나 이거 어떻게 해 아이패드 어떻게 하죠? 진짜? 수리를 하던가 엄마한테 미안하라고 해 세걸로 하나 사줄까? 내가 내 아이패드 엄마 주고 아이패드 샀게요 펜이 있는데 너 것도 펜 있잖아 아니 근데 이건 갤럭시 탭이잖아 갤럭시 탭이라서 아이패드가 아니라 불만인건 전혀 아닌데 어플에 그림 그리 내가 그림 그리 깔고 싶은 앱인데 그게 갤럭시 탭이 없어가지고 없으면 없는대로 살아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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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말이 안되잖아 애 애 애 어플이 없어서 어? 그래서 나는 엄마를 그걸 주고 아이패드를 새로 산다는건 말이 안돼 난 이 말이지 엄마랑 나를 바꾸면은 돼 안돼 엄마가 갤럭시 아니 산단이 아니고 엄마랑 이거를 안 고쳐도 되니까 필름을 안전한 필름을 붙이고 한 가지 말해줄까? 이 아이패드보다 너희의 갤럭시 탭 8이 훨씬 좋다 서영 먹었어? 어서와 밖에 너무 춥다 수영아 잠깐 앉아봐 할 얘기 있어 아이패드 관련해서 할 얘기가 있는데 수지가 자기 아이패드를 뭔가 해놔가지고 어? 어? 아플이 나와 나 아이패드 나 아이패드 왜? 엄마 내가 엄마 아이패드로 그림 내리다가 아빠한테 보여주라고 막 뛰어갔는데 이거 떨어뜨려서 이게 다 필름이 없는데 어? 필름 붙였는데? 왜? 왜? 깨졌어 어? 깨졌어 아니 필름은 내가 뗐어 깨졌는데 이게 필름이 지금 아니라는 거야? 헉 이 아이패드 어 만지 봐봐 왜 다치겠는데? 깨지고 깨지고 뗐어 그래서 어 이거 어떡해 뭐야 그냥 글미 그냥 글미 감기 아니잖아 어 그니까 어머 이거 어떡해 뭐야 이건 사전에 합의된 용이 아니라는 거야 왜 너가 뱉다고 왜? 내가 했어 내가 내가 했어 너 왜 그래 야 시청자들한테 다 욕 먹어 여러분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너 왜 돌발 행동해 돌발 행동 엄마가 엄마 패드로 사진은 수지가 어? 수지야 수지가 수지야 수지야 아빠가 왜 그랬어 엄마 최종은 아빠야 최종은? 최종은? 어떻게 생각해 아빠가 엄마 패드로 수지가 수지야 왜 그랬어 아빠가 엄마 패드로 아빠가 엄마 패드로 넷플릭스를 보고싶대 지금 나 화를 못내게 하려고 카메라 켠 거야? 그래서 영상각이라서 일단 카메라를 켰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아까 이게 아니 이게 이렇게 깨질 수가 있어? 그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꽈직 수지가 남았고 깨졌어 이게 어 이거 만지지 마 아빠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당당해? 아니 근데 이미 일은 벌어졌고 깨질 수가 없잖아 어떻게 해 아니야 되게 아니 근데 여러분 되게 웃기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일주일 사이에 액정을 두 개 내먹었어요 저 이거 플립5도 떨어뜨려가지고 액정이 완전 나가서 통째로 바꿨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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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에 나온 거라서 이게 34만원 37만원 뭐가 수리비 내가 좀 얘기하자 아니야 그게 아니라 사설 이게 2020년에 나온 4세대 프로에요 근데 이게 지금 시가 2020년에 샀어? 응 그럼 새로 사안일 때가 된 거 같은데? 어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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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근데 이게 취임새 좀요 에? 래퍼에요? 내꺼 썼으면 펜슬은? 나 펜슬 안 썼는데 펜슬 몰라 그럼 뭘로 그림을 갖다 하는 거야? 아 나 그림이 안 돼 래플을 갖다 오고 그래서 두 가지 선택이 있어 첫 번째 선택은 37만원을 주고 고치는 거다 두 번째 선택은 어 뚜아의 갤럭시탭을 같이 쓰는 거다 아 세 번째 선택 하나 더 있다 액정 필름을 여기 잘 붙여가지고 그냥 터치는 되거든? 자기 이걸로 래플 보거나 아 싫어 아 그냥 금관 정도가 아니잖아 이거 안에가 다 보이는데? 유리가루 때문에 좀 위험하게 할 거 같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이게 잘 안 보여서 근데 실금이 전체에 다 갔어요 아니 내가 만약 산 다음에 여기다 마스킹 테이프 아 나 진짜 네 그럼 일단 이거 내일 한번 가보죠 저희가 뭐 제가 깬 거니까 책임을 줘야겠죠 아니 뭐 밖에 나갔다 왔더니 왜 날벼락이야 진짜 내가 밖에 맘 편히 나갈 수가 없네 정말 그러니까 뭐 한 거야? 어? 애플 보다가 집어 던진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저희는 결국에 일렉트로닉 마트를 왔습니다 일렉트로닉 마트가 뭐냐면 아니요 안 살 건데 안 살 건데 자꾸 오자고 해서 왜 왔어 왜 왔어? 일단은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저는 애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너무 비싸요 이렇게 쓸데없이 가격이 계속 올릴 필요가 있나 애플은 반성하라 자 여기가 일렉트로닉 마트입니다 여기에 이제 한번 두루두루 구경만 일단 올 일이 있어서 구경해 보러 왔어요 난 별로 구경만 하고 싶지 않은데 일단 일단 그 물론 내가 깨먹긴 했지만 너의 아이패드 급이 얼마 지나 좀 봐 보자 프로 이거란 말이지 11인치였나? 자기께? 아니 커 이거보다 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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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하지 그치? 자 요거거든요 또 함께 지금 어 156기가니까 130... 140이네? 응 너무 비싸다 진짜 근데 나 이거 없는데 뭐? 이건 따로 사는 거야 이것도 비싸 이거 살래 이거 사자 이거 사가자 비싸 이거 되게 어? 잠깐만 매직키보드 여기 있다 매직키보드가요 44만4천 장난하에 이거 장난해 키보드 블루투스 키보드 2만원짜리 사가지고 블루투스 연결해서 쓰면 되는데 뭐하러 저런걸 사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너무 너무 비난하나요 제가 그러면 이거 한번 들어볼까? 아예? 어? 이거 뭐야? 기사가 뭐라 그러면? 12.9인치 요거는 이거로 기가가 187만9천원이에요 에어는 프로보다 살짝 낮은건데 그래도 얘도 좋긴 하거든 왜? 근데 안 살거야 37만원이면 고칠 수 있어 에어를 쓰느니 너꺼 프로를 고쳐쓰는게 훨씬 나 뭘 모르네 그래 고쳐쓰고 키보드 하나 사가지고 키보드는 따라와봐 왜? 자 키보드는 3만9천원 이것도 비싸 뭐야? 만원짜리가 여기있다 블루투스 블루투스가 되는데 14,900원 이런거 사서 연결해서 하는거야 나는 크잖아 크면 어때? 어? 무슨 44만원짜리 됐거든요 그냥 이거 들고다서 하면 돼요 이거를 카페 들고다서 이걸 설치해서 하라고? 어? 그래 오 그래 얼마나 예뻐 14,900원 가격 부착하고 갤럭시특도 한번 보자 일로와봐 아 맞아 여기 울트라 여기있다 갤럭시 S는 아닌데 울트라는 울트라 우와 울트라도 150이야 울트라 이것도 150이야 일로와 그냥 조금만 고치자 고쳐 내가 깨뜨린건 내가 잘못했는데 어? 이건 아니야 포기해 어? 이거 버즈 케이스잖아 이거 있잖아 아 이거 있다고? 어 나 있어 왜? 왜? 왜 있는데? 내 버즈 쓰는데? 갤럭시 탭이랑 갤럭시로 넘어와 혼자만 애플 써가지고 충전기가 혼자만 달라요 난 이런것도 없어 어 애플워치 구경해보러가자 애플워치 어 맞아 뚜만 애플워치워치 없지 저거는 갤럭시워치고 자기는 아이폰쓰니까 애플워치 자 이게 애플워치라는거에요 애플워치 워치라는거에요 얼마야 이거? 우와 뭐야 113만9천원 수라야? 아 이건 울트라라서 네 울트라는거에요 그냥 애플워치9 이거는 어? 59만9천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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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겠어? 아니요 안쓰지 안쓰겠지 안쓰겠지 이거 됐고 어 패드나 새거 팔지 새건 안돼 고치자니까 너꺼 프로야 프로 어? 그럼 이런거 어때? 고치고 팔아서 그걸로 사 패드 패드 가 일단은 고쳐 고치자 일단 고쳐야지 뭘 사 경제도 어려운데 뭘 자꾸 사 아 고쳐줄게 고쳐줄게 네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